어서오세요. 예약 주신 구독자님 맞으시죠? 네. 어떻게 알아봤느냐고요? 저한테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어울리는 립 미리 찾아놓는다고 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진보다 훨씬 미인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 뭐 영업도 절대 아닙니다. 진짜 그런 말 많이 듣죠? 미인이라고 많이 들으실 줄 알았어요. 오실 때 많이 덥지 않으셨어요? 요즘 날이 너무 터져가지고 많은 고객님들이 오시기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 너무 터워하실까봐 차 드리는 마시는 차 저희 우선은 커피 다 있어요. 하이스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치노 차 종류는 녹차 포이차 홍차 아 그리고 여름이어서 입맛 없으실까봐 제가 아이스 홍초도 준비해놨습니다. 아이스 홍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아이스 홍초에 많이 더우셨나보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맛있죠? 제가 좋아하는 홍초예요. 입맛이 확 돌지 않아요? 그쵸? 좋아해주셔서 진짜 다행이네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셨네요. 밖에 진짜 덥나부터 여기 에어컨 빵빵하게 드러났으니까 조금 더위 식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제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저희 1인 립스틱 가게거든요. 저희 저희 구독자님 얼굴에 맞는 피부색에 맞는 립스틱 찾아주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리고 오늘 립스틱 2개 정도 구매하시면 저희 가게 행사도 있거든요. 네 행사는 저희가 우선 립스틱 다 발라드리고 그 다음 마무리로 입술 모델링 팩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 모델링 얼굴에 하는 모델링 팩 맞아요. 어 입술이 너무 자극을 많이 받아서 입술이 얼얼하거나 약간 따갑고 그 다음에 열감이 조금 많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런적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쿨링 되는 모델링 팩으로 고객님 입술 모습도 되고 영양도 되고 그 다음에 쿨링까지 되는 모델링 팩 서비스로 2개 구매하시면 네 2개 구매하시면 있습니다. 지금 결정 안하셔도 되니까 립스틱 마음에 드시면 그때 2개 이상 구매하게 되시면 제가 자동으로 모델링 팩 해드려요. 2개 이상 구매할 것 같다구요? 어 너무 감동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고객님이 거의 없거든요. 오늘 고객님 오셔가지고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잘 못 팔았거든요. 일단 저 팔아보시고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화장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진짜 배우고 싶어요. 제가 그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 색상 뭔지도 물어봤잖아요. 근데 말 안하셔도 알 것 같아요. 여름 쿨 맞으시죠? 아 역시 제가 거기에 맞는 여름 쿨 톤 립스틱 준비해 왔습니다. 얼굴이 너무 이쁘셔가지고 어떤 립스틱 색상을 바르셔도 다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에? 진짜 민망 아니고 정말로 에? 거짓말 아닌데 소코만 사셨구나 우리 구독자님 일단 립 발라보시면 다르실 거예요. 진짜 제가 고객님한테 어울리는 립만 준비해 왔거든요. 지금 바르시는 립 컬러도 진짜 잘 어울리는데 일단 저희 가게에 있는 립스틱 발라보셔야 되가지고 아쉽게도 립 클렌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아쉽네요. 일단 립 클렌징 해드릴게요. 구석구석 주루한 사이사이에 있는 립스틱 제품도 이렇게 깨끗이 지워드릴게요. 바르고 오신 립제품이 조금 건조한 편인가봐요. 조금 각질이 조금 일어났거든요. 네. 걱정마세요. 제가 극질 제거도 해드릴게요. 오. 입술에 힘프세요? 네. 입술에 중요한 각질이 생겨가지고 아 그 주름이 생겨가지고 각질 제거가 좀 잘 안될 수도 있거든요. 각질 잘 훌련하게 립 씌어드릴게요. 잠시만 가만히 계세요. 고객님 어 가게에 계실 때 조금 기분 좋으라고 저희가 디퓨저 풀어드리거든요. 네. 향기 좋을 거예요. 향기 좋죠? 화 가게에 고객님 가게에 흐여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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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드릴게요. 구석구석 그리고 슈렛도 슈렛도 입술이 조금 건조할 수 있어서 립밤 발라드릴게요. 슈렛도 어떤 거든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다 결정상에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립스틱 제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핑크 계열이거든요. 두 가지 컬러입니다. 일단 손재 손등에다가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녀의 루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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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약간 글로시하죠? 립스틱인데도 네 맞아요 지금 딱 여름 시즌에 발라도 참 좋을 것 같은 립제품이에요 약간 레드도 섞여있는 핫핑크 립스틱입니다 어떠세요? 여름 꿀톤이어서 이런 핫핑크도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발라봐드릴까요? 네 일단 바르기 전에 입술색을 조금 죽여야지 립 맵 고유한 색깔 그런 색깔이 조금 잘 보일 것 같거든요 제가 파운데이션으로 입술색을 조금 죽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다 바라드릴게요 발라드릴게요 고유한 아 귀신이 이젠 하하하하 확진되었는 옆에 거울이 있어요. 어떠세요? 전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신 화상에도 진짜 잘 어울리고 잘 어울려요. 제가 오늘따라 말이 조금 헛나오네요. 고객님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제가 긴장했나 봐요. 영업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지금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아직 보여드릴 립스틱 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르셔도 돼요. 일단은 후보 1번 그 다음에 핑크 이 색깔이에요. 이제 우선 손등에다가 발색을 해드리면 아까보다는 조금 핑크빛이 조금 돌죠? 네. 맞아요. 이거는 아까보다는 조금 털 글로시하지만 핑크빛이 돌아서 조금 여리여리해보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것도 발라봐 드릴까요? 네. 아 이것도 아까 발랐던 립제품 좀 닦아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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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어머니 그런 형, 네. imento 입술 색도 두꺼워 죽여드릴게요. 자, 발라드릴게요. 자, 발라드릴게요. 저는 아깝게 떠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잘 어울리신데 아깝게 진짜 넘사벼. 어떠세요? 저랑 같은 마음이시군요. 역시 아깝게 후보 1번 아직까지. 자, 이거는 제가 조금 특별하게 좀 가져왔는데 약간 주황픽 도는 립스틱이거든요. 제가 한번 제 손등에 테스트해볼게요. 이쁘죠? 이거는 약간 불립보다는 입안쪽에 이렇게 톡톡톡 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 바르는걸 추천해드려요 약간 글로시한 느낌도 있어서 여름에 바르기 정말 좋은 립스틱입니다 이것도 발라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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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yy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면봉으로 조금 그라데이션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이거는 약간 아까 우리 후보 1번보다는 조금 내추럴한 느낌인데 저는 이게 조금 고객님한테 얼굴이 조금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청순한 느낌도 살짝 들면서 약간 매력적인 립이 된 것 같은. 고객님은 어떠세요? 전 이것도 조금 이쁜 것 같은데. 아까 거랑 조금 고민이시구나. 아, 소소 살짝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아까 1번이랑 완전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이거 후보 2번으로 하시는 건 어떠세요? 후보 2번? 응. 후보 2번으로? 1번은 아니시고. 1번이 진짜 너무 사벼기긴 했죠? 네. 자,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뺄어요. 이렇게 뺄어요. 다음 립스틱은 제가 레드랑 누드 준비했는데 레드를 먼저 보여드리면 착색이 돼서 누드 색깔이 잘 안 발려질 것 같아서 누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손등에다가 마시게 쓰리면 약간 이런 누드톤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신데렐라 서인형 그런 누드톤 립스틱이 아니라 약간 뭐랄까 MLBB 색깔이라고 해야 되죠? 네 이 색깔은 여름보다는 가을에 조금 어울리는 색상이에요. 어떠세요? 아 이거는 조금 별로 이거 왜지? 이 색깔도 진짜 이쁜데 음 알겠습니다. 고객님 여름 립스틱 좀 찾으시는구나 네 그러면 제가 계획을 바꿔서 여름에 어울릴 만한 립스틱을 보여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는 게 조금 좋아요. 원하시는 거 없을 때는 선택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원하시는 게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여름에 조금 어울릴 만한 레드톤을 가져왔어요. 두 가지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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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있습니다. 위에 색깔은 약간 핑크빛 도는 레드 근데 아까보다는 레드빛이 조금 더 도는 레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아예 레드인데 이 립스틱이 약간 펄이 있어서 약간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리고 조금 클로시한 타입입니다. 네 어떤 거요? 밑에 거? 네 밑에 거 발라드릴게요. 발라드릴게요. 제가 이 립스틱을 블립으로 발라도 이쁘긴 하거든요. 이 립스틱을 블립으로 발라도 은 음... 어떠세요? 이 립은 약간 포인트 줄 때 조금 어울리는 립인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쎄거릴 때 조금 립에만 포인트 주고 싶을 때 그때 발라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눈화장을 조금 내추럴하게 했을 때도 바르기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어떠세요?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드신다고 그러면 후보 1번 아! 후보 2번 아까 후보 2번이었던 친구가 밀려놨네요. 저도 근데 이게 후보 2번이긴 해요. 마음에 드셨다니까 다행이네요. 더 닦아드릴게요. 자 이제는 립글러쉬 발라드릴꺼여가지고 이제 파운데이션 처리 안해도 될 것같아요 립글러쉬 이렇게 세개 준비해봤거든요 하나는 조금 핑크빛 또는 립글러쉬 하나는 약간 힙합, 힙한 언니 컨셉의 립글러쉬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핑크빛 또는 립글러쉬입니다 그리고 이 립글러쉬가 참 귀여운게 저희가 이제 여름에는 큰 가방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모양의 립글러쉬 있으면 그때그때 작은 가방에 이렇게 꺼내서 립을 바를 수가 있거든요 편리성있고 조그마한 가방에도 쏙 들어가는 그런 립글러쉬에요 세가지 컬러 제 손등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잡았으면 더 잘해봤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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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한 번 제 손등을 테스트 해봤어요. 1번이 약간 MLBB, 핑크 색깔 도는 글로즈이고, 두번째가 입판 언니, 세번째가 약간 핑크빛 도는 립글로즈. 자그마한 거요. 네. 어떤 게 잘 어울리실지는, 일단 고객님 얼굴이 굉장히 순하게 생기셔가지고, 입판 언니, 혹시 입판 언니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 그거는 별로? 그러면 이거 첫번째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그 다음에 두번째꺼는 조금 탈락. 그 다음에 세번째꺼 한번 테스트.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립글로즈 최고의 장점이 향이에요, 향. 약간 딸기, 딸기향? 딸기향이 나거든요. 딸기향. 맡아보세요, 한번. 맞죠? 딸기향. 엄청 바를때 기분이 진짜 좋아요. 약간 딸기우유. 딸기우유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배고파져요. 배고파져요. 이 립글로즈는 풀립으로 발라도 절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풀립으로 발랐다가, 제가 이 립스틱 좋은게 조금 풀립인데, 요즘에 약간 먼지는 립스타일 뭔지 아세요? 그게 조금 연출이 되는거거든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약간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약간 이렇게 번지는 립스타일로 한번 발라봤는데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고, 그리고 약간 지금 고객님, 쿨톤이신데, 쿨톤에도 진짜 잘 어울리는 립컬러인 것 같아요. 약간 자연스럽고, 청순하신 스타일인데, 약간 그 청순함을 조금 돋보여줄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 립스틱이, 후보 감이, 후보 1번으로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립스틱이거든요. 1번, 1번! 진짜 좀 뭔가 싫어하니까, 처음 번 가시라니까. 자 근데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 벌레 입술 색깔도 진짜 이쁘세요. 아시고 계셨죠?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원래 입술도 조금 붉으신 편인데 얼굴이 하얘가지고 약간 백설공주 왜 자꾸 제 말을 안믿으세요? 진짠데 세번째깐 립클로즈 발라드릴게요. 이것도 아까랑 같이 똑같은 립스타일로 발라드릴게요. 약간 멈추듯이 약간 멈추듯이 거울 한번 보세요. 입술이 지금 되게 복숭아 같아요. 약간 핑크빛 또는 약간 반질반질한 반질반질한 반질반질 반질반질 반질반질한 복숭아 네 네 되게 복숭아 같아서 입술이 조금 귀여워 보인다. 음 어떠세요? 저는 저는 어 아까 발랐던 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아깝게 조금 더 이쁘던 것 같아요. 아 휴대성도 좋긴 좋은데 발랐을 때 이쁜게 최고니까 고객님은요? 아깝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깝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혹시 고객님 발랑귀는 아니시죠? 아니 너무 저랑 보는 눈이 같으셔가지고 혹시 고객님 혹시 고객님 다른데서 립스틱 가게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의심스러워. 너무 전문가 같아요. 아무튼 아깝게 좀 더 나은 걸로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립스틱은 다 보여드렸거든요. 저희가 한 여러가지 많은 립스틱을 발라보고 테스트해봤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립스틱이 가장 좋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걸 구매하실 건지 1,2,3 3개 와우 고객님 감동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3개 구매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벤트 서비스 좀 입술팩 해드릴 거예요. 아쉽지만 지금 바른 립스틱 립스틱 립클로트는 조금 지워야 할 것 같아요. 이쁘긴 한데 그거는 후보에서 탈락한 친구니까 제가 나가실 때 후보 3개 중에서 하나 발라드릴게요. 지워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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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가만히 계세요. 자 팩 떼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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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셨죠? 약간 입술이 온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아까 열감이 살짝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열감이 거의 없어지고 촉촉하고 땡땡한 입술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약간 입술이 조금 속건조가 일어날 수 있어서 저희가 수분 팩도 해드릴게요. 자 팩 떼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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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저는 그때 동안 고객님이 구매하신 닷스리 립제품 포장하고 있을게요. 저는 그때 동안 고객님이 구매하신 닷스리 립제품 포장하고 있을게요. 가만히 계세요. 충분히 촉촉해진 것 같아요. 많이 촉촉해졌어요. 아 그리고 구매하신 립제품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혹시 이 셋 중에서 어느 거 발라보시고 집에 귀가하시겠어요? 네.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발라보... 어 네. 당연히 가능하죠. 어떤 거 발라보시겠어요? 맨 마지막에 발랐던 거 이거요? 이거요? 아 네. 이거 발라드릴게요. 이거 마음에 드셨구나. 그럼 아 네. 아 네. 아 네. 펀친 립스탈로 해드릴까요?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여기요 올해 여름 엄청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구요 집에 가실 때 조심히 가시구요 그리고 가을에 가을에 맞는 립제품도 구매하러 오세요 그때 다양한 립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